아니 저기요. 아니 지금 어디야. 아니 누가 지금.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. 지금 하루아내자 내가 눈떡띵한 놈이에요. 내가 지금 하루아내자 얼마나 작업을 해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. 내가 처음 누자마자 눈떡띵한 놈. 뭐 하는 거예요 지금. 하루야. 하루야 이리 와. 아니 좀 오지 마요. 여기도 뭐. 아니 오니까 이렇게. 나는 이미 친해진 상태예요. 로렌아 로렌 이뻐요. 딱 한 살이에요. 오늘이 생일이에요. 로렌 참 귀여워요 우리 로렌이. 어 온다 온다. 로렌이 로렌이에요. 너무 예쁘다. 로렌이에요 전 욕구사 데리여고요. 안녕. 성이 요시예요. 루완 루완. 저기 여기. 얘 정말 자빨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아니 진짜. 오준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아니 정말. 얘가 오늘 돌이에요. 한 살입니다. 한 살이라고요? 세인트 버나드 이름은 베리. 그래 베리 알았습니다. 래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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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제 아이는 3살입니다. 그리고 로렌이고요, 유쿠셔테리어입니다. 이쪽으로 돌자. 적진이요. 저기요. 잠깐만, 얼굴 보여드릴게요. 베리야. 그렇지, 베리야. 그렇지, 예. 제 아이는 세인트 버나. 잠깐만, 뒤로 돌자. 자, 앉아. 자, 앉아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자, 이제 없는 걸로 하죠. 이리 와. 이 코코는 보도컬리라는 종입니다. 귀족의, 귀족 종 중에 하나이고요. 스코틀랜드. 양치 기계 아니에요? 양도 치고 다 칩니다. 푸들. 푸들. 푸들? 이건 지옹이 스타일 같은데, 아무리 봐도. 여자들이 푸들 좋아해요. 이쁜, 이쁜. 푸들이고요. 스탠다드 푸들이에요. 스탠다드 푸들이에요. 스탠다드 푸들이에요. 이름은 소피예요. 이거 진짜 크다. 로렌. 야, 야, 너 큰일 났다, 이. 혀 돌아갔다, 혀 돌아갔어. 야, 너 혀 돌아갔어. 야, 야. 피해 병. 너 혀 돌아갔어. 야, 야. 피해 병.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야, 제발.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아, 제발 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. 아니, 정답은 안 되는 거 아니야? 형이. 야, 너 물 뭐 먹을래? 물 먹어, 물 먹어. 순서지 키자, 베리야. 이런 거 먹다가 싸우지 않나? 안 싸우지 않나? 안 싸우지 않나? 물 먹어. 베리야, 다 먹었어? 물 먹어. 잠깐만, 저기. 베리야, 물 먹자. 야, 이 김에 다 먹으면 어떡하냐. 베리야, 물 먹어. 야, 얘들아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 있어 봐. 아, 얘 좀 치워줘요. 어, 많이 먹었는데. 아, 우리 베리. 아, 우리 베리 뭉켰다는데. 아, 우리 베리. 아, 베리? 베리 기다리잖아. 아, 유도만 남았잖아. 아, 유도만 남았잖아. 아라, 제이언. 좀 빼줘요. 아, pul Girls, 차. 이제, 빼줘요. 좀 빼줘. 비추기 기다리잖아, 지금. 자, 먹어. 베리야, 괜찮아, 괜찮아. 베리야,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가면 좀 들어가게 좀 나아가서 제이 왔습니다 먹잖아 제이 왔습니다 먹잖아요 야 이거 똑같이 생겼다 너랑 제이 왔습니다 자 먹어요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정말 너무 봉준님 있습니까 정답? 아유 네 있어요? 네 있어요 있습니까 정답? 아유 네 있어요? 네 있어요 나는 불타! 와! 맞아요? 맞아요! 맞아! 내가 좋아하는 거 거봐요! 우와! 내가 이겼잖아요 그때 하도라치! 지효가 걔를 왜 좋아 하겠어요 네가 제일... 자신감이 생기네 자신감이 생기네 얼굴 안 보는 거야 지효야 지효 얼굴을 잃었어야 좋아요 그래서 노란팀이 1점 획득 예이! 예이! 와! 어떻게 왜이리냐 와! 나의 보자 자 이제 카드를 고르실건데 아 지효는 무조건 데려 아! 이번에는 틴트를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뽑아요? 네 할 수 있어 심지어 우리가 처음 발견했잖아 1, 2, 3 1, 2, 3 1, 2, 3 아 이거 뭡니까? 아 이거 무리를 걷는 느낌이네요 아 이거 걷는 것도 따로 살아있어요 아 차가워 차가워요? 차가워요? 추우다